국물에 대한 변상은 부가처분 인데요 국유재산법 2조 9의 변상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네요 징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 대상 뭐 이건 무단점유자에게 하는건데 이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가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부가권자는 공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공물에 대한 관리권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청이 부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공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계없이 관리 권한이 있다면 변상을 부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로라는게 있어요 사인 소유의 도로 근데 사도로도 도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관리청이 있겠죠 그러면 이 관리청이 사도로는 사인 소유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청은 사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사인한테 있는거죠 그렇지만 도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있어요 그 관리 권한에 기해서 도로법에서 이 사도로 내에서도 도로법 위반이 있다면 변상은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라 관리권에 기한 권한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4번은요 변호사 시장 객관식에서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례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